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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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잡개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우와따 이건 엄청나게 크네 한마리가 발줄 보다 더 큰 놈antage 다닐 또 도로 한계 건너니까 이렇게 단풍이 또 아름답습니다. 아 여기 가까이 있는 거 여기 노랗게 물들은 거 엇나무 거는요 저거 비다가 삼계탕 해먹어도 돼요. 엇나무는 이제 가시 맞는 거 잘라 갖고 뭐 귀신 쫓는다고 문을 널자마자 걸어놨는 분도 많아요. 촌에서는 저 엇나무를 대문 밖에다 한나무씩 심어 나왔어요. 그래 여름되면은 몸보신한다고 딱 잡아갖고 같이 삶을 먹기도 하고 저러나면 이제 잡기들이 안 온다고 해갖고 촌에 되면 집집마다 저 나무가 한 그릇씩 있었어요.